정말 괜찮다 하신 분들,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 해서 이민호씨가 1등을 매겨주시면 됩니다. 한 분씩이요. 그렇지요. 역시 어떤 옷인데요. 한 벌밖에 없습니다. 자, 세이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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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생겼다, 잘생겼다.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들 밀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이죠. 어, 저기 그, 오늘 또 이 미수다의 비앙카시가 또 오셨습니다. 비앙카시 또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셨다 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그냥 놀러왔어요, 친구랑. 놀러왔어요, 친구랑? 어, 이민호씨 지금 만나면 듣게 되는데 어떠세요? 어, 진짜로 멋있어요. 오늘 아까 준 봤는데. 어. 오늘 준희형이 미수다 녹음을 했다고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또 오셨구나. 오늘 이 파티, EX파티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분위기 진짜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비앙카시 나오셨는데. 자, 우리 스타일 준비되셨어요? 네, 네 분 지금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나와주세요. 자, 과연 오늘 어떤 스타일을 갖고 계신지. 와우, 열기가 너무 뜨겁습니다. 와우, 나오셨어요. 나오셨어요,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열기가 사주세요, 열기가 사주세요, 사주세요, 사주세요. 네, 열기가 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만 더 질서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밀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질서를 지켜주세요. 자, 어, 오늘 나오셨는데 이민호씨. 오늘 이분들이 이제 스타일, 견앤보이. 그 최종 선발에 되셨는데. 어, 일단 자기소개부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우신 누구세요? 네, 서울에서 온 유진영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요? 서울에서 온 양재호. 양재호씨 땡큐. 서울에서 온 이혜성입니다. 이혜성씨 땡큐. 예, 청민 출신 대학생 조상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양카씨도 나오세요. 비양카씨 나오셔가지고 오늘 같이 한번 우리 스타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본인의 스타일, 어떤 스타일이세요? 그냥 집에서 주서 입고. 아, 집에서 주서 입고 온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 아, 이분 이 부츠 한번 보세요. 이민호씨. 야, 이런 스타일을 뭐라고 할까요? 다이아가 좀 아니군요. 예, 쇠입니다. 쇠입니다. 예, 쇠 구두예요. 자, 그리고 본인의 스타일을 평가한다면? 집 앞에 담배 사러 나간 아주 편안한 복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편안함이 또 좋을 수도 있죠. 이분 스타일은 어떠신 것 같아요? 어, 풋풋한 20살 신입생? 아, 집었네. 20살이요? 좀 더 많으세요. 죄송합니다. 아, 근데 어쨌건 이민호씨가 좋은 말 해줬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분 본인의 스타일을 표현한다면? 알록달록한 거 좋아하세요. 알록달록한 스타일. 알록달록한 스타일. 이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스타일을? 예사롭지 않으세요. 굉장히 느낌이 있으신 분 같아요. 아, 그렇죠. 예, 사실 클럽에 어울리는 복장인데, 예,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좀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원래 두 겹이죠, 그죠? 예, 아주 특이한 복장이고요. 자, 그럼 본인의 스타일을 말한다면? 색깔을 최대한 맞춰봤어요. 색깔을 최대한 맞춰봤어요? 아, 색깔을 최대한 맞춰봤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오, 좋습니다. 너무나도 멋있는 것 같은데 이분은 어떠세요? 이 깔매치라고 그러는데, 어떠세요? 상의가 등산보호. 그렇죠. 상의가셔야 돼요. 아, 대만이에요. 바람막이잖아요. 바람막이. 푹산상가시야. 참아주시고요. 아 이분이 비장의 무기가 바로 프린트가 된 티였을 때 있었네요. 아 굉장히 야하네요. 아 야합니다. 그래요. 요즘 이런 티들이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 비양카씨. 비양카씨는 본인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세요? 그냥 내가 이쁘다고 생각했던 옷 주사 입으세요. 아 옷을 그냥 주사 입으셨는데 이쁘다고 본인이 생각하시네요. 이민호씨 비양카씨의 스타일은 어떠세요? 어우 이거 스타킹에 눈이 좀 가는데요. 하하하하하하 우리 남자. 좋습니다. 아 우리 비양카씨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분들 가운데서 이민호씨가 정말 오늘 이 익스트림파티에 가스 EX 익스트림파티에 딱 어울리는 남자분 여자분 한 분씩만 뽑아주시면 됩니다. 아 고민되는데요. 고민되죠? 예. 많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가시는대로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예예. 일단 남자분은 가운데 계시면 됩니다. 아 힙합보이. 아 그렇습니다. 1위 1등이고요. 여자분은요? 여자분은 아 어려운데요? 아 고민하지 마세요. 아 예. 아 예. 비양카요? 네 비양카시로 네. 하겠습니다. 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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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우리 남자분과 우리 비양카시가 이민호씨의 의상과 재직한 공개주의 의상을 자 좋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민호씨가 이 선물을 다른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십시오. 예예. 예예. 그렇죠. 1등 하신 분들 말고 아 예. 다른 분들께 선물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다른 분들께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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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주세요. 스타일보이 그룹 선발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양카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비양카씨. 와우. 유 스타킹 이즈 베리 굿. 기념함세인. 예예. 좋아요.